자, 로레알의 자유사죠. 스타일난다가 영업을 국내에서 종료한다고요? 종료는 아니고 국내의 공식몰, 자사의 홈페이지처럼 운영하던 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올해 1월 2일부터 종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공식 운영몰을 종료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스타일난다라는 회사가 생소하실 텐데 국내에 김소희 대표라는 창업자가 창립을 해서 토종 의류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런데 로레알 그룹이 2018년에 6천억을 들여서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자회사로 있는데 어쨌든 공식몰 운영을 종료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축소냐 확장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로레알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 시장 전략을 축소할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공식몰을 운영을 종료하는 대신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해서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올리브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의 좀 유통 채널들 국내에 아주 유망한 유통 채널들을 활용해서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늘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축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사가 운영하는 자체적인 운영하는 채널을 줄였기 때문에 외부 시각에서는 어쨌든 한국 시장과 관련한 채널을 줄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공식몰을 줄이면 아무래도 좀 사업을 좀 줄이는 것으로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외부의 유통 채널을 통한 채널 수를 늘린다고 해도 아시는 것처럼 올리브영에 입점을 해서 이용을 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올리브영을 당연히 그게 이제 유통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연히 이제 자사를 운영하면 그 수익 자체를 회사 자체가 걷어들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자사 채널을 줄이는 것 자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의 시각이나 앵커님께서 짚어주시는 것처럼 그거 자체가 좀 채널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서 조금 이 패션이나 화장품 업계 쪽에서는 스타일란다의 그러니까 로레얼 그룹이 스타일란다를 어떻게 한국 시장 전략을 짤까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심에 아시아 전략 재편 가능성이 있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상당 부분 좀 수그러들었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자체적인 유통 채널에서는 인기가 스타일란다의 화장품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어떤 전략 스타일란다의 전략 자체를 좀 중국 중심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좀 전망이나 분석들이 있어서 좀 그런 식의 시각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중국 중심으로 유통 전략을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지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스타일란다와 관련된 상황 짚어봤습니다. 우리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